조민은 사실 피의자예요.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인이고. 성인이고 범죄가담자. 미성년자도 아니었고. 네네네. 조민의 경우에는 대입과정의 부정이 아니라 지금 대학원 입학과정의 부정으로 지금 수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조민은 그동안 책임지지 않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민의 멘탈이 진짜 궁금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조민이 저 의사 면허 반납해요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 유튜브에 썼나요? SNS에 썼나요? SNS에 썼습니다. 조민 SNS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조민 SNS를 보면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사진이고요. 저 오른쪽에 글을 한 번 보시면 어제 아침 6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천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으나 글을 올렸으나 아니 그러면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의사 면허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올렸으나 정작 복지부에는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조민에게 통보를 했고 지난 15일에 청문을 실시를 했지만 안 나왔다면서요. 조민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 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를 했다. 이게 조민이 받았다는 통보서이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이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조국은 서울대에 자기가 사직서를 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서울대에 확인해보면 저희 사직서 받은 적 없는데요가 2년 전 얘기입니다. 또 이번에도 조민은 나는 면허를 반납하겠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한 번 더 달라던데요? 라고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요. 집안 내력인가? 집안 내력인지 부정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의전원 들어가서 문제가 된 사람이 그 면허를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거짓말 몰랐을 수도 있죠. 통보 갔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15일 날 나오세요. 그런데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요즘 뭐 저기 팔로워 20만 거느린 유튜버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바쁘던데요. 엄청나게. 그리고 아빠 북콘서트도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바빠서 못 챙길 수 있는 게 그런데 그렇다면 최소한 반납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뭐냐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이나 혹은 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 반상이 말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과거의 한 집안에서 세 명씩 감옥에 쳐놨지는 않습니다. 아유 안 하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도대체 조민은 법위에 있는 사람이냐 왜 이 사람은 그런 부정행위를 같이 해놓고 나서 처벌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 자식은 그럼 최소한 재판도 안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정의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반대로 지금 검찰이 조민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조민 유튜브 채널도 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딸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겠죠. 너무 심하다 아니다는 정서의 문제고 우리나라 실정법의 문제는 범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점이 있으면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검찰은 왜 조민을 봐주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숙명여고 쌍둥이 케이스도 나오잖아요. 숙명여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미성년자 시절이었고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에 재판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가지고 받고 했는데요.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심하게 증거를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저도 우리 신동훈 차장이랑 비슷하게 조민까지 뭘 하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민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행동 이것 때문에 오히려 조민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정의를 위해서 조민을 기소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빵 터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신당 창당한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했는데 개똥 같은 소리다. 개똥 같은 소리. 지금 조국 의원이 저희도 영도에 출마할 거다. 관악에 출마할 거다.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광주에 출마할 거고 아예 신당 창당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상호 의원이 박지원 과거에는 좀 맞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진짜 감 떨어졌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진다.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개똥 같은 소리에 정말 아마 이 우상호 의원이 개똥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할 때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조국이 신당을 만들어 정말 개똥 같은 소리하네 라고 할 때에 그 기본적인 정서는 완전히 180도 다를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국은 지금 대한민국 입시를 완전히 흔들어놓고 공직자로서 위조를 아주 전분적으로 해낸 이런 정말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가족의 위조범이죠. 그렇죠. 오죽하면 기생충 영화에서 증명서 위조함까지 회로가 됐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무슨 조국이 지금 잘났다고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신당을 창당해 정말 개똥 같은 소리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상호 의원의 이 개똥 같은 소리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또 조국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 친문 세력들이 대규모 반격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인물은 다른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조국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조국은 지금 형사 피의자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일심의 유죄가 나온 사람이고 이 사람을 지금 친문의 신당론의 주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새로 창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만들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면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계속 제 갈 길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송영길도 따로 오고 이재명 대표도 따로 오고 송영길 전 대표도 따로 오고 또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도 따로 오고 그 안에서 비명 또 친명 나뉘어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상호 의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옛날에는 맞는 소리 하더니 요즘 안 맞는다고 이렇게 저격을 한 거나 또 아침에 송영길이나 또 이재명 대표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단한 동맹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너, 야 지금 너, 지금 너 혼자만 산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 그래, 그러면 나도 나 혼자만 살아야겠어 라는 전략들이 막 노출되고 있는 게 최근 며칠의 과정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